테마 51번 주인법 상인법이 있는데 여기다가 우리 별이 하나가 아니고 별 3개 잡아주시고요 이거는 다음 순환 때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긴 한데 민특에서도 나오잖아요 주인법 상인법 근데 이제 민특에서 해마다 두 문제 나오지만 우리 중개사법에서 해마다 두 문제가 나와서 여기서는 해마다 두 문제가 나오거나 혹은 네 문제가 나오거나 하는데 두 문제가 나오는 거는 몇 차만 하는 사람 2차만 하는 사람은 두 문제라고 보시면 돼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근데 동차로 하는 사람은 여기서 몇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네 개가 나와 왜 네 개가 나와요 민특에서도 해마다 두 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가 나오거나 네 개가 나오거나 나한테 내 입장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실무적으로 보면 많이 중요하죠 주택임대차보호법 이거 우리 취지만 좀 정리할게요 보호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보호한다라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해봅시다 보호 도대체 누구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임차인을 임대인을 임차인 그래서 나 임대차보호법 잘 몰라 이런 개념이 만약에 머릿속에 잡혀 있는데 내가 모르는 뭐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이게 맞아 저거 맞아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항상 언제나 예외 없이 예외 없이 라고 말씀드렸어요 법은 혹은 판례는 누구한테 유리하게 언제나 임차인 유리하게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판단하시면 무조건 맞아요 상인법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럼요 똑같아 뭐 그런 개념이고요 일단은 여기는 뭐가 중요한지만 좀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이런 거 중요해요 대학력, 우선변제권, 그리고 최우선변제권 이 세 개가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대학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 대학력은요 대학력은 이런 개념이에요 쫓겨나느냐 안 쫓겨나느냐 그러면 질문 대학력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아 있는 게 좋지 그래서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하고 뭐를 하면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 날부터 그러면 대학력이 생기면 내가 그 집에서 쫓겨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상가에서는 어떤 거를 갖춰야 되느냐 상가에서는 뭐하고 뭐냐면 인도와 뭐하고요 사업자 등록의 신청이에요 그럼 언제 생겨? 다음 날 그러면 이 임차인은 상가 주인이 바뀌어도 쫓겨나지 않을 거예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대학력이고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두 개 묶어가지고 경매에서만 써먹는 제도인데 경매에 들어가면 그러면 내가 돈을 받고 예를 들자면 경매가 들어갔는데 대학력이 없어 임차인한테 그럼 쫓겨나나요? 어떤 집이나 상가가 경매 넘어갔는데 임차인이 대학력이 없어요 그럼 내가 쫓겨나 안 쫓겨나? 쫓겨나지 근데 그냥 쫓겨나 아니면 돈이라도 받고 쫓겨나 그러려면 돈 받고 쫓겨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우선변제권이 있거나 최우선변제권이 있어야 되는데 우선변제권을 가지려면 뭐가 꼭 있어야 되냐면 확정일자가 꼭 있어야 되고 아까 그래서 제가 확정일자는 뭐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다섯자로 말씀드렸죠?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 그 다음에 최우선변제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소액보증금을 보호하는 제도예요 영세한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거를 최우선 자 그러면 우선변제가 더 빨리 돈을 주나요? 최우선변제를 먼저 주나요? 당연히 최우선변제를 먼저 주죠 지금 우리가 이거 말씀드린 대학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웁니다 진짜로 고등학생들도 이걸 잘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더 잘 알아야지 고등학생보다 모르면 안 되잖아 고등학생도 배우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아까 제가 주택의 최단기간이 몇 년이라고 말씀드렸냐면 2년 근데 뒤에 좀 나올 거긴 한데 한 번을 뭐 할 수 있어요? 갱신 요구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상가는 최단기간이 1년인데 몇 번을 갱신 요구 할 수 있냐면 상가는 10번 아니고 9번 왜 9번? 10년간이니까 최초 1년 빼고 그래서 이건 한 번 1 플러스 1이 주택이고요 상가는 9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은 몇 년간 안 쫓겨나고 살 수 있고 4년 최대 그리고 상가는 10년까지 안 쫓겨나고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쓰여 있고요 소액보증금은 지역마다 다 달라요 아니면 전국이 동일해요 지역마다 다 달라요 서울은 1억 6,500 이하로 들어오면 이 중 얼마까지는 5,500만 원까지는 최우선 변제가 됩니다 우리 김포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과밀 억제권역에 들어갑니다 우리 김포는 얼마 이하로 들어오면 1억 4,500 이하로 들어오면 그 중 얼마까지를 4,800까지를 최우선 변제해준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포의 주택인데요 김포의 주택인데 보증금이 1억이에요 보증금 1억 얼마까지 최우선 변제? 4,800 정답 이번에는 보증금이 4,800이에요 김포인데 보증금이 4,800이에요 얼마까지 최우선 변제? 4,800 아주 좋은 답변 하셨어요 이번에는 보증금이 3,000이에요 김포인데 보증금 3,000 얼마까지 최우선 변제? 왜 3,000? 3,000이니까 이거를 4,800이라고 하시면 안 돼 내가 보증금이 3,000인데 4,800 준다 그러면 안 돼 그럼 그 사람은 땡 잡게? 그런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위 안에서 여기까지는 보호해 주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 보시고요 다음 테마가 계약갱신 요구권인데 얘도 좀 중요하긴 하고요 다음 순환때 이거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 주인법, 상인법에서 주택은 몇 년 보호가 된다고 그랬죠? 4년, 여기다 별 상가는 최대 10년 이렇게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9번 행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엊그저께 신문에 이게 나왔는데요 이게 원래 중요해요 임대인이 살겠다고 하면 계약갱신 요구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살 거야? 이러면 임대인이 그러면 임차에는 나가야 돼 그렇죠? 갱신이 안 되고 그러면 2년도 못 살아 2년은 살고 2년은 살고 이제 더 사는 거 이게 이제 실거주 목적이다 임대인 실거주 목적이면 이제 이걸 무력화시킬 수가 있는데 이번에 대법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실제 거주하려는 이 뭐랄까 이 사유 있잖아요 이 입증을 임대인 보고 하라 이거야 이게 대법원 판례예요 이거는 나오겠죠 우리 시험에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임대인이 내가 살 거예요 이거를 증명을 해줘야 돼 누가 증명을 한다고요? 임대인 임대인이 이 사건은 원래는 우리 부모님이 들어가서 살 거예요 라고 얘기했다가 이게 막 소송 걸리고 하니까 부모님은 아니고 부모님은 이사 올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누가 산다고 했다가 이제 아들이 산다고 했다가 와다리 갔다리 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임차인 입장은 더 열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송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결국에는 임차인이 승소하면서 이제 대법원은 야 네가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못 믿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애초에 이 실거주의 어떤 증명은 너가 확실하게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게 그걸 확인하는 어떤 판례가 상당한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소송 비용 1심, 2심, 3심까지 갔잖아요 비용을 누가 냈을까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둘이 이제 감정 싸움이 돼가지고 서로 노폼을 산 거야 노폼해서 아마 수입료가 몇 천만 원씩 들어갔을 거라고 아무리 못 들어가도 그걸 물어내는 거지 누가? 임대인이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죠 거짓말하고 그러면 안 돼 다음 주에 다시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상가에만 있는 제도가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이런 거 있어요 권리금 회수기 보호제도 이거는 주택에는 없고요 어디에만 있는 제도냐면 상가에만 있는 그런 제도인데 이 권리금은 누가 누구한테 받게 되는 돈이냐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차인에게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주는 돈을 권리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있는 기존의 임차인에게 누가? 새로 들어올 사람이 주는 돈 이거를 권리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권리금은 임대인이 반환하는 게 아니에요 받고 나가는 거야 받고 나가는 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에는 없고요 상가에만 있는 제도 자 이제 넘어가시고 경매, 공매가 있는데 이 경공매도 나중에 다음 순환 때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이거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경매, 공매는 해마다 하나씩 꼭 나오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임의 경매랑 강제 경매가 있는데 임의 경매는 이러한 담보물권 애들이 경매를 집어넣는 건데 여기 가로에 들어가는 권리 하나만 맞춰보실래요? 이거 맞추시면 제가 올해 시험에 합격한다고 제가 선언해드릴게요 가로 지상권은 담보물권이 아니잖아요 이거 맞추시면 올해 시험에 합격한다고 제가 선언해드리겠습니다 경매를 집어넣을 수 있는 담보물권 정답이 유치권 두 분이 동시에 답변하셨는데 두 분도 합격하실 겁니다 유치권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담보물권을 가지고 경매 집어넣으면 임의 경매 그런데 이런 거 말고 판결문 같은 거를 받아가지고 경매를 집어넣으면 이거는 강제 경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질문 은행에서 담보대출 받고 그 돈 안 갚으면 무슨 경매 들어온다? 임의 경매에 신용카드 잔뜩 쓰고 돈 안 갚으면 신용카드에서 경매 들어오겠죠? 그건 무슨 경매? 강제 경매 나한테 돈 달라고 소송 걸어가지고 경매 들어오는 거에요 강제 경매의 대부분은 신용카드 회사 여기는 은행 이렇게 보통 집어넣게 되겠죠 그 다음에 경매 절차가 있는데 이 경매 절차에서는 우리 이거 하나만 좀 기억할게요 농치증이 언제 들어가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경매에서도 농치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농치증은 언제 들어가냐면 매각길이 입차라는 날인데 이날 필요 없어요 입찰, 입찰일에 필요 없고요 입찰일에는 그냥 돈만 가져가서 입찰하면 되고 뭐 떨어지기 전에? 허가 결정 떨어지기 전에 필요한 게 농지치력 자격증명이에요 자 질문 이때까지 내면 농치증을 내면 허가 못 내면 불허가 못 내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일단 가장 큰 문제는 농지를 취득을 못한다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입찰할 때 내가 돈을 걸어야 되거든요 최저 매각가의 10% 돈을 걸었는데 그 10% 돈을 몰수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몇 억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농지는 입찰을 할 때 어떻게 신중하게 내가 뭐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농치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생각을 해보고 입찰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 올해처면 뭐가 나왔냐면 얘가 나왔는데 여기다 우리 별 하나만 먼저 해주세요 경매에서 제일 중요한 건 권리분석인데 권리분석은 굉장히 간단해요 이거 1, 2분이면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자 권리분석은 뭐냐면 경매되는 물건 위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권리들 있잖아요 그거들이 그 권리들이 소멸될 건지 살아남을 건지를 분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해 보는 거예요 그걸 권리분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를 분석하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저당권, 담보가능기, 압류, 가압류 얘네들을 소위 말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기준권리라고 얘기를 해요 기준권리 얘네들 기준권리는 언제나 소멸되어진대요 얘네들이 뭐 한다고요? 언제나 소멸 얘네들은 항상 지워진대요 경매 절차에서 얘네들은 항상 지워지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뭐가 있어야 우리 분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기준권리보다 후순위 먼저 해볼게요 후순위는 뭐에 대항할 수 없어요? 선순위 뭐? 기준권리에 대항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조건 소멸이에요 그게 뭐라 하더라도 무조건 소멸이에요 그게 뭐 처분금지, 가처분이든 뭐든 기준권리에 대항할 수 없잖아요 그럼 다 소멸이야 아주 심플하죠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선순위 이 선순위는 두 개로 나눠요 배당을 받았느냐 배당을 못 받았느냐 이렇게 가리는데 이번 34회 시험에는 선순위를 냈을까요? 후순위를 냈을까요? 얘 냈겠지? 이건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이걸 냈는데 뭘 냈냐면 전세권을 낸 거예요 근데 전세권이 약간 어려운 게 전세권은 용익물권이에요? 담보불권이에요? 용익물권이잖아 그러니까 이 선순위 전세권이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 만약에 배당을 받거나 못 받거나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진다고 그럼 못 받았으면 소멸하지 않는다를 달리 말하면 인수 인수가 된다는 거는 떠안는다는 거예요 매수인한테 이렇게 승계된다 그 다음에 배당을 받았으면 소멸 돈으로 받았으니까 이게 이제 정답이야 그러니까 선순위 전세권이 배당 받았다 이러면 소멸이야 못 받았으면 인수 그렇게 여러분 판단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 시험 지문에 주는 게 전세권 잘 나오고 지상권도 잘 나오는데 지상권은 배당을 받았냐 못 받았냐 이거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전세권은 용익물권이지만 담보불권적 성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세권은 우선변제를 받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따지는데 지상권은 순수한 용익물권이란 말이야 그럼 지상권은 배당을 받을 일이 없어요 그러면 선순위 지상권 이러면 항상 이거야 왜요 이건 배당을 못 받으니까 지상권은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원리들은 제가 설명드릴 수가 없는 거야 이건 누가 설명하셔야 돼 민법시간에 다 배우시고 우선변제권 이런 거 용익물권 이걸 제가 설명 못 드리잖아 그러니까 민법시간에 배운 지식을 여러분이 활용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만 해볼까요 우리 용익물권에 지지전이 있잖아요 지지전 저는 이거 몇 년 전에 애웠냐면 몇 년 전이야? 이게 제가 대학 나온 지가 얼마예요 한 30년 전에 애운 건데 지금도 알고 있잖아 지지전 지지전이 뭐예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러면 지역권이 선순위래 지역권 지역권 그러면 소멸인수 이거는 배당을 받냐 못 받냐를 따질 필요가 없는 거야 지역권도 순수한 용익물권이니까 그럼 무조건 인수 이렇게 답변하시면 돼 그럼 이거를 따지는 거는 뭐밖에 없냐면 전세권밖에 없어요 그것만 조심하면 돼 그러니까 그걸 이번 시험에 냈던 거고 그렇죠? 이런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별 하나만 잡으세요 이 그림 자체가 중요해요 자 그리고 이제 쭉 넘어가서 마지막 주제만 잠깐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매수신청 대리제도 이 매수신청 대리제도에다 또 우리 별 하나만 좀 해주실 거고요 얘는 뭐를 통해서 돈 벌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경매 경매 그래서 이건 이제 중기업은 일반 거래 시장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고 매매 뭐 임대차 이런 거 오른쪽에 매수신청 대리업은 무슨 시장에서 돈을 버는 거예요 경매 시장 이거는 경매 시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경매 컨설팅을 했다는 거 이거 말씀드리는 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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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 시장 그럼 우리 일반 거래 시장이 더 커요 경매 시장이 더 커요 아 이게 훨씬 크지 이거는 1년에 약 300만 건 정도의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여기는 경매 시장은 한 50만 건 정도 이루어집니다 그런데요 시장은 여기가 훨씬 적고 여기가 큰데 받는 소위 인컴은 보수는 어디가 더 크냐면 얘가 왜 얘가 크냐면 일이 조금 많아 그리고 위험부담률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최대 일방한테 몇 퍼센트밖에 못 받냐면 0.9 0.9 최고 많이 받아봐야 그런데 여기는 1.5까지 받을 수 있어요 좀 많이 받는 편이죠 그렇죠 1.5 1.5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 많이 받는 편이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이거 꼭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 시장보다도 이 시장이 성장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왜 그럴까요 거래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시장으로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 좋은 물건 한두 개 잡아가지고 여러분 직접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고 손님한테 사주는 것도 괜찮죠 그런 정도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 건데 여기가 이 얘기가 써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쪽 중계대상물을 가지고 중계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뭘 가지고 입찰 대리를 하라는 거예요 경매 물건 경매 물건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동차랑 선박은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자동차하고 선박이 뭐가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중계대상물이 아니라서 그러면 어떤 것만 우리 입찰 대리 할 수 있다 중계대상물이 경매 나왔을 때 그러면 토지 우리 입찰 대리 할 수 있어요? 네 주택은요? 할 수 있지 당연히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입찰 대리는 누구만 하는 거냐면 개공만 하는 거예요 대리한다는 거는 이것까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대리한다는 거는 우리 개공이가 어디에 가서 법원에 직접 출석해가지고요 법원에 직접 가는 거예요 직접 출석해서 대리하는 거예요 대리 그러니까 돈을 좀 많이 받는 거죠 대리 법률 행위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 중계라는 거는 그냥 알선만 하잖아요 우리 알선만 하죠? 이거는 그게 아니고 알선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가서 대리해주는 거야 그러면 손님은 어디 있고 그냥 집에 있어 나한테 돈만 싸주고 내가 법원에 손님 대신 가가지고 입찰 뭐 해가지고 낙찰을 받든 뭐 하든 하는 거예요 이게 더 훨씬 대가가 크죠 뭐 이런 정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순환때는 이 부분 뒤에 뒷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순환부터는 문제풀이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복습 좀 해갖고 오십시오 다음 주가 내년이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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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